안녕하세요. JD구자연구소의 소장 초동입니다. 오늘은 중국 부동산 왜 갑자기 안정되었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시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00-64-61005 주식회사 JD구자연구소 여러분 제일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JD구자연구소 11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뉴욕마켓어치 인플레 우려 실적 기대 주식 채권 달러 혼조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84% S&P500 지수는 0.34% 올랐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10%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디즈니가 3% 이상 하락하면서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안정을 찾아가는 미국 중시생 미국 중시가 안정을 찾아간다는 것은 악재가 사라지거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금리입니다. 미국 채 10연물 금리가 1.577%까지 떨어지며 성장주가 오르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테이퍼링을 연준이 11월 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미국 채가 그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익률이 좋은 편이고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악재가 많이 많다고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달러지수입니다. 달러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수준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일 때는 달러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달러지수 하락은 미국 수출주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4%대까지 내려와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업률이 5%대를 넘으면서 물가가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 요즘에는 경기가 좋으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따라서 주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입니다. 부채한도협상. 부채한도협상이 일시적으로 미뤄지면서 12월까지는 숨통이 트인 것으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섯번째는 중국 부동산 이슈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중국 부동산이 무너질 듯 보였으나 요즘 중국 당국에서 중국 부동산 문제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이것은 서브 이슈에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주가에 좋은 영향입니다. 여섯번째 공급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물류 공급망이 엉망이긴 하지만 LA 항구로 24시간 돌리고 바이든이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인플레이션 이슈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에는 현재는 안 좋은 영향입니다. 일곱번째 실적입니다. 공급망 이슈로 쇼핑 제조기업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등 쇼핑 시즌이 돌아왔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도 블랙 프라이데이 등 쇼핑 시즌에 물건을 못 팔면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인 애플은 이번 시즌에 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시즌으로 쇼핑 이연 수요가 있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품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아머저를 비롯한 유통기업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것이 주가에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주가에는 안 좋으나 이번 기회에 가격을 올린다면 크게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수를 집어넣어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게 매뉴얼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중국 부동산 갑자기 왜 갑자기 안정되었나 요즘 중국 부동산 뉴스가 쏙 들어갔습니다. 왜 갑자기 안정이 되었나 라는 것이죠. 중국 인민은행이 헝다 위기 금융 확산 가능성 통제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인민은행이 헝다 관련 부동산 문제를 컨트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당국이 헝다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잠재우는 모양새입니다. 얼마 전 헝다 문제는 디폴트 시킬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사안의 심각성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이슈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가라앉은 것 뿐이지 이 문제는 향후 세계 주식시장에 엄청난 후파풍을 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고 파급력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가 왜 하필 지금 터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이 중국의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가 적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의 여파로 제로금리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터져야 여파가 작을 것으로 봤습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양적 완화를 끝낸 상태에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터진다면 외국인들은 중국에서 달러 자금을 급속도로 빼가면서 중국 경제가 경청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2% 이상 되는 미국채가 있다면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은 빠져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부채 축소를 덮었을까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빈집 3천만 채 중국 유령마을 늘어난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의 빈집이 약 3천만 채입니다. 그리고 3인 가구로 따졌을 때 9천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죠. 따라서 남북한을 합친 규모를 웃돕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는 1억 채에 달합니다. 그러니 중국의 유령마을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당국은 헝다 문제를 터뜨림으로써 부채 축소를 하려 했지만 광저와 RNF를 비롯한 부실 자산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감당 못할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이 급락한다면 중국은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문제로 생각을 하다가 생각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식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수면 아래로 끌고 내려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정책을 한번 보시죠. 친환경 탈탄소를 적극 추진하면서 중국은 전력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GDP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 5% 성장 무너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5% 이하로 GDP가 떨어졌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4.9%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성장은 어느 정도 무기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오히려 높은 성장률이 중국의 부채만을 늘리는 악순환의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GDP가 늘어난다는 것은 부동산을 더 짓는다는 것이고 좀비 기업이 사라져야 될 좀비 기업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신성장 동력으로 GDP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제조 설비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순 GDP가 늘어나는 방향은 그냥 부동산 더 많이 짓고 철강이나 건설이나 조선 등 좀비 기업들의 저가 출혈 경쟁으로 내몰아서 부실 기업이 정리되지 않고 언젠가는 터질 부채의 규모가 더 키우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은 철강 등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포스코는 수혜를 받고 있는 중이며 조선산업도 적극적으로 저가 수주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싹쓸이를 하면서 아주 호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탈탄소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전력 수요가 모자르고 제조업 공장을 돌리기 힘들어졌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수세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부채 축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위기에서 공세적으로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죠. 당시 미국은 CDO를 인한 금융위기가 세계를 덮치자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서부 대개발 그리고 도시화 등을 앞세워서 건설 경기를 일으켰고요. 대외적으로는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의 규모를 늘려서 세계에 더 싸게 물건을 공급을 했습니다. 세계의 위기를 중국이 돈을 써서 부채로 막은 꼴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에게 시진핑은 태평양을 반으로 갈라서 통치하자고 했고 일대일로를 통해서 중국이 기축통화국과 독자적인 수출 노선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하무현이었죠.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가 터진 다음 오히려 그 당시와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했을 때 엄청난 부채만을 늘린 것이고 아무런 실속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은 GDP 증가를 내세우지 않고 내수산업도 줄이고 좀비기업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중국은 실업률이 올라가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정권교체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투표로 주석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기초체력이 약했을 때 지금 부채축소를 해놔야 미국이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금리를 올렸을 때 그나마 싸울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기초체력을 만들어 놓으려는 의도는 미국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시절부터 관세를 때리고 중국의 수출을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유럽과 공조하고 쿼드와 오커스로 견제하면서 대만으로 압박 중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압박은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미중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심차게 준비했던 중국의 부동산 구조조정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부채가 심지어 5조 달러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양쪽 하나 한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한 번 터지면 크게 터질 것이고 지금 문제를 덮고 병을 키우면 나중에는 핵폭탄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은 현재 형다의 문제를 덮음으로써 똥을 담요로 덮은 효과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중국의 싼 똥을 세계가 치워야 할 날이 옵니다. 그때는 주식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충격이 올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 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글로 써놨습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화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 때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부동산 왜 갑자기 안정이 되었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